안녕하세요. 1월 천수당입니다. 오늘은 2023년 45세 되시는 1979년생 양띠생 분들의 2023년 음력 1월부터 음력 6월까지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운세 5가지에 대해서 월별로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짚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2023년 79년생 양띠 운세 상반기 운세는 개인의 전체 사주로 신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력 기준으로 태어난 영과 월만으로 신전풀이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음력 월별로 풀이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력과 음력을 홍동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신다면 오해 없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양띠생 분들의 2023년 79년생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력 1월 운세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사업금전운, 직장금전운이 좋은 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금전운, 재물운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음력 1월에 본인이 노력한 만큼 또는 계획한 대로 금전운을 얻을 수 있거나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수, 변화병동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5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에는 좋은 이동수, 좋은 변화병동수가 찾아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직, 이사, 승진, 업무변경, 지방출장, 발령 등과 같이 크고 작은 변화병동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운세, 좋은 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2023년 개묘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운세, 좋은 운기의 흐름을 이어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관련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2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에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 취득, 부동산 임대, 임차 등과 관련된 부동산 운이 좋은 달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기회, 기사 회생의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에는 창업, 취업 또는 사업, 직장과 관련된 계약 등의 새로운 기회와 기사 회생의 기회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음력 1월에 이러한 기회를 반드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전 귀인운, 금전 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음력 1월에는 금전 귀인, 금전 횡재운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금전 문제를 귀인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또는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로또, 복권 등의 횡재운도 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음력 2월 운세부터는 부연 설명 없이 1월과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중요 운세에 대해서 목차만을 말씀드리고 목차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력 2월 운세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사업 금전운, 직장 금전운이 좋은 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4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동수, 변화 병동수가 있는 분들은 2월생, 3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운이 좋은 분들은 2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기획, 기사 회생의 운이 있는 분들은 4월생, 5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금전 귀인, 금전 횡재운이 있는 분들은 3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음력 3월 운세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사업 금전운, 직장 금전운이 좋은 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8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동수, 변화 병동수가 있는 분들은 6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운이 좋은 분들은 1월생, 4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기획, 기사 회생의 운이 있는 분들은 3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금전 귀인, 금전 횡재운이 있는 분들은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음력 4월 운세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사업 금전운, 직장 금전운이 좋은 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3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동수, 변화 병동수가 있는 분들은 1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운이 좋은 분들은 5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기획, 기사 회생의 운이 있는 분들은 7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금전 귀인운, 금전 횡재운이 있는 분들은 8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음력 5월 운세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사업 금전운, 직장 금전운이 좋은 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9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동수, 변화 병동수가 있는 분들은 2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운이 좋은 분들은 3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기획, 기사 회생의 운이 있는 분들은 5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금전 귀인운, 금전 횡재운이 있는 분들은 4월생, 7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음력 6월 운세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사업 금전운, 직장 금전운이 좋은 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동수, 변화 병동수가 있는 분들은 2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운이 좋은 분들은 2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기획, 기사 회생의 운이 있는 분들은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금전 귀인운, 금전 횡재운이 있는 분들은 3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1979년생 분들의 2023년 상반기 양띠 운세에 대해서 월별로 핵심적인 내용만을 감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1979년생 분들의 2023년 월별 좋은 운세, 행운 기회들은 집안에 성분이 있었거나 피부정, 터부정, 빙의, 조상공덕, 본인공덕 등의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서 좋은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시거나 아예 이러한 기회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아울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3년에는 1979년생 분들께서 목표한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